상황골 상황골 상사리야 이즈민씨 네네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어머 벌써 2월이야 했어요 네네 며칠 후면 입춘이니까 봄도 코앞인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는 고향 가는 분들의 발길이 바빠질 테죠 그럼요 그리고 한동안 얼굴 못 보고 지냈던 분들 상봉 자리가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미녀에 보면 얼굴을 봐야 살 것 같다 꿈에라도 얼굴을 봐야 숨 쉴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가사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또 얼싸 안아보고 얼굴도 부벼보고 그래야 원이 풀린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얼굴 대신 목소리 또 목소리 대신 문자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하면서 전화를 걸던 손이 어느 날부터는요 문자를 보내는 걸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자 이 반드시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 또 전화로 말하는 사람 네 거기서 또 문자로 전화하는 사람 네 네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얼굴 봐야 하는 분들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네 물론 뭐 문자에서도 목소리가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미녀를 그냥 문자로 보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가사죠 하지만 소리꾼 목소리가 전해져야 느낌이 오고요 거기다 그 소리하는 분들 얼굴까지 볼 수 있다면 감동은 더욱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만나야 하는 분들 그냥 전화 목소리로 되는 분들 또 문자 정도로 통화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어떤 쪽일까 또 만나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속이 풀릴 정도의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나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보연의 소리로 노래가락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노래가락을 김보연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폴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하니 입산수도 들어갈 참이네 광대가 드붐이랑 통해 보겠다고 산으로 간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그건 젊었을 때나 했던 일이고 아 그럼 왜 이제 와서 어째서 입산수도 소리야 나까지 그냥 불안하네 그 초라니도 들었겠지 뭐 아 그거 거시기 가입했잖아 아 거시기는 귀신도 몰라 병원비 약값 돌려받는 거 실손보험 안 들었다고? 아 그거 아 들었지 근데 그거하고 입산수도가 무슨 상관인데 올해부터 말이야 실손보험 가격이 자율화돼서 22% 27% 막 올린다잖아 알시고 실손보험료 살짝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공중부양 하는구만 아니 근데 입산수도는 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해 년 년이 실손보험 올릴 거 아닌가 아 안 아프면 아픈 분들 도와주는 거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토라졌는데? 아니 해마다 실손보험료 오르는 것보다 혈압 올라가고 당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그냥 심장 콩판 나빠지느니 건강수도 해야지 그러니까 실손보험 같은 거 안 들고 견뎌보겠다 아이고 황대수이 뻔한데 병라면은 무슨 술을 막으려고 아 글쎄 해마다 실손보험 올라서 혈압 오르고 심장 벌떡거리는 것보다 산에 들어가서 산소호흡이라도 부지런히 해보자는 걸쎄 자란자자 에이 그 다리로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관절념이요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줄이면서 건강수도를 헌다? 다람쥐 참새 벚궁이가 웃네 초라인 자네인 거 앞으로 얼마를 올려도 여유가 있단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난 열불 나서 못 내 아이고 아이고 어떤가 아이고 아이고 짠어구나 불쌍구나 실손보험료 오른다 소리 건강수도 헌다면서 숨을 숨을 못 하시는 광대씨 거기 어디 보험료 안 들고 숨 잘 쉬는 건강비결 도사 없습니까요? 네 수긍화 가운데서 약성과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와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앞으로 실손보험이 가격 자유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년부터 껑충 뛰어오르는 실손보험료입니다 네 그동안 손해봤다는 보험사들 앞으로 보험료를 올려서 만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실손보험료가 껑충껑충 올라가면은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얼마나 돌려줄 건지요? 글쎄 말입니다 이 생활비 빠듯한 분들에겐 부담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전 가슴이 벌떡거리는데요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꽁투에서처럼 이 말한 건강수도 이거요 국악을 친구 삼으면은 진짜 좋아질 텐데 아 그럼요 그렇죠? 차라리 국악에다가 보험을 드시는 거는 어떨까 싶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지상의 모친을 섬기는 노래입니다 네 고려 중기문신이었던 정지상은 송인이라는 시 한편으로 친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네네 그렇죠 비계인 긴 언덕 풀빛 푸른데 남포로 님 보내는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무리사 말할 날 있으랴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는 것을 네 그 님과 이별해야 하는 심정을 노래한 송인을 남긴 고려의 정지상 작품은요 거의 사라지고 몇 편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정지상이 고려 인종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서 어버이를 만나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을 돌아볼까 합니다 네 정지상은 김부식과 함께 당대의 대표적인 문장과 시인이었죠 네네 인종에게 총애를 받기도 했던 정지상은 훗날 묘청의 난에 휘말려서 참수형을 당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정지상이 내세운 뜻을 보면 고려도 황제의 나라를 세우고 대륙으로 나가자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묘청의 난과 함께 단죄돼서 참수당한 비운을 맛봐야 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작품은 그가 인종의 총애를 받을 무렵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면서 감사의 글입니다 네 위로는 인종 임금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동안 오직 자식 걱정하고 뒷바라지해온 그 어머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된 걸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네 정지상이 고향 갈 때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싸준 인종 덕분에 고향의 어머님에게 그동안 못다한 효성을 하게 됐다며 기포하는 그 정지상의 그 의미 환영을 잠시 돌아볼까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성상께서 하사하신 물품에 특별히 어머니에게 내리신 선물이 있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 정지상은 어릴 적부터 어머님 교훈을 받고 자라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마상여처럼 출세해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겠노라 다짐하기도 했고 주매신처럼 비단원 입고 고향에 내려가리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성상의 은혜를 입어 고향의 모친께서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노고에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정지상은 인종임금이 선노를 줘서 고향을 방문하게 해준 데에 대해 감사하면서 어릴 적부터 오직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님 은혜에 거듭 감사하고 있죠 네 사마상여나 주매신처럼 출세해서 금이 환영하고 싶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정지상인데요 네네 바로 그 해 고향 가는 길이 비단 옷 입고 마차 타고 고향 가는 그 금이 환영이었던 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고향 가는 길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옵고 칠순의 노래자가 그 어버이 앞에서 색동원 입고 춤추며 마루에서 미끄러지며 어버이 위안했던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자의 기쁜 경사 하늘 땅 같은 큰 은혜 어찌 다 갖겠습니까 네네 정지상이 명절에 고향 가는 날 모친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이게 모두 성상의 은혜여 덕분이다 네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정지상의 고향 가는 길이 떠오르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 전에 우리들 고향 가는 길도요 이처럼 즐겁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정지상의 어머님 숨기는 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뽀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한수의 소리로 회신곡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다시일 뿐 칙칙폭폭 삐삐 체험열차 긴급상황입니다 사목 안에서 취객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서 지하철 보안관 출신이나 예비역 특전사 병장님 계신가요? 아 네 사목하냐라 했나요? 저 지하철 보안관입니다 아 아서요 단독 출동하려고요?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면서요 흉기를 들었거든요 흉기가 두 개나 된다고요 네 양손에 흉기를 들었다고요? 아니 취해가지고 흉기가 둘이라면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카메라거든요 그럼 그 여성들 사진 찍고 승객들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들었군요 아 저 지하철 보안관입니다 저 좀 비켜주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 화면 보세요 취한 채로 달려든 승객들 흉기로 위협하는 거 보세요 2인 1조라야 제압한다니까요 아니 저러다 승객들 다칩니다 아 어쩌라고 붙잡습니까? 아 네네 좋습니다 그럼 가면서 이 마이크에다가 계속 외쳐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인가요? 당신 꼼짝마! 자 승객 여러분 조금만 좀 비켜주세요 2단 엽착의 팔 꺾기 들어갑니다 아니죠 아니죠 외치세요 외치세요 의인 1호 도와주세요 의인 1호 2인 1조는 돼야잖아요 아 네네 좋습니다 흉기든 취객을 제압할 의인 1호 계십니까? 특공대 출신 예비역도 불러주세요 아 예 특공예비역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아 네 의인 1호 나섰고요 예비역 병장님 나섰습니다 아 마구 달려들다가 서로 다칠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저 모기장이나 그물 가진 분 계십니까? 아 네 이리 줘요 아 저리 좀 비키세요 아 네네 난동을 부리던 흉기를 둔 취객한테 그물을 던지고 보안관이 덮치고 예비역 병장은 팔을 꺾고 의인 1호는 몸으로 여성 쪽을 맞고 있네요 네 체험열차 취객난동 합동 제압했습니다 자 열차 다시 치치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기악 연주곡 흥타령을 원환철 이태백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지하철에서 취객의 난동으로 임시 정차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출퇴근 시에 전동차 내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철 범한가 이제 이럴 때 출동을 쫙 하게 되면요 네 네 네 어느새 싹 사라지고 번개 같아요 네 만연필 몰카 그리고 시계 몰카로 여성들 사진 찍다 걸리면 그리고 또 성추행하다가 걸리면 또 도주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지하철에 보면 전동차 올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왜 벽 뒤에 긴 의자들이 있죠 네 네 거기 완전히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자기 집 안방 마냥 그렇게 누워있는 취객도 있어요 네 거기 월세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의자에 길게 누워서 노숙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위 분들한테 많이 피해도 주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뛰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들이잖아요 정말 이분들 그 누구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네 그리고 급할 땐 용감한 시민과 의인들까지 나서야 할 때가 있는데요 네 네 고생들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쇳대박물관 지하 3층 대학로 예술극장 3관에서 펼쳐집니다 원작 질마재 신화는 미당 선생이 고향마을 질마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겪은 이야기를 표현한 산문 시집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이수자 박정욱이 무대에 올라 멋들어진 재담과 유창한 소리로 질마재 신화를 재구성합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2232-57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문화재단이 2016년도 상반기 예술아카데미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36개 강좌가 마련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음악 아카데미로는 가야금, 해금, 바이올린, 젤로 미술 아카데미는 문인화, 한국화 등이 마련되고 55세 이상 수강생을 위한 한국 전통춤, 민화를 비롯한 시니어 교실과 그리고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접수방법은 오는 2월 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잔치를 개최합니다 운현궁에서 열리는 운현궁 설날 잔치가 2월 5일부터 5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공연마당에서는 새해맞이 대북 퍼포먼스 공연과 퓨전 사물놀이 콘서트와 우리소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운수대통 마당에서는 새해 유점보기 등 새해 운수를 점치고 만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되며 체험마당에서는 복조리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체험이 마련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운현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문화재단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술가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술가 교사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시간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과정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로 돌봄과 일반학급 수업시간의 전학년을 대상으로 정규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로 플러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대학 졸업자나 교육현장 경험자를 모집하며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서울 문화재단과 서울창의 예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장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2016 서울 한옥박람회에서는 전통 장인들이 함께하는 체험과 박물관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2016 서울 한옥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박람회로 10여 개의 기획전시가 진행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목수와 건축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한옥 문화체험 투어 북촌 공방협의회가 이끄는 전통 공예체험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서울 한옥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태권도와 한글, 아리랑이 만난 공연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마샬아츠 퍼포먼스 혼이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음양오행 사상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3대 문화 브랜드인 태권도, 한글, 아리랑을 담았고 객석을 오가며 이루어지는 상황극 다양한 액션 장면을 선보이며 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공연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떨성!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김해에서는요 도예가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이 도예 작품들은 집에다 그냥 눈으로 감상하는 그런 작품 도예뿐 아니라 생활도자기로 쓸 수 있는 도예 작품들을 크기나 수준에 상관없이 균일가 5만 원에 보급하고 있거든요 네, 항아리에서부터 다기세트, 접시나 찻잔 등 생활도자기 작품들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김해 도예협회 회원들이 이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러한 전시회는 평소 도예 작품과 우리 생활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깨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보통은 도예 작품이나 생활도예를 구입하려고 도예가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예가들이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예 특별전을 열게 됐고요 그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고 나서서 호응도 아주 좋다 그래요 네, 현재 김해시, 진예, 김해 분청 도자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 도예가가 미치다 전시회 네, 여기서 미치다의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라는 건 눈치 채셨겠죠 네, 놀랍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도예가들의 작품을 내놓고 있어서 도예가가 미치다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거죠 네, 네 2월 14일까지 김해의 진예 분청 도자관에서 열린답니다 네, 일단 이번 도예 특별전에 나온 작품들이 애시당 쪽 판매를 목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서 똑같은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기나 종류, 수준과 관계없이 좋은 도자기 작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또 도예가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으니까 서로 아주 좋은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해 도예 특별전 도예가가 미치다 개장 첫날부터 전시장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판매가 완료된 빈자리에는 또 다른 도예가 작품이 계속 이어서 채워지고 있다니까 호응이 아주 좋은 편이죠 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예 작가의 작품을 이번 특별전에서 구입하게 됐다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대부분 10만 원이 넘는 작품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포장돼서 나가기도 한다네요 네, 도예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김해 도예 특별전 지난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네 오는 2월 14일까지 전시하며 판매한다니까 오며 가며 김해의 지인네 김해 분청 도자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 시간은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한 분당 작품 구입은 3개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김해의 시에서 열리고 있는 도예 특별전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남풍물을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이방전 얘기 가운데 안찰사가 오신다니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동래성 사람들 중에 이방을 만나보실까요? 예전에 동래부에 안찰사가 내려온다는 말이 들리자 동래 부사가 내심 불안해서 아전들과 안찰사를 어찌 맞이할지 고심하고 있었으니 아이고 마, 부산 날이요 안찰사가 우에 오는데요 아이고, 이거, 이거 아무래도 무슨 꼬투리를 잡혔어 그러니까 그냥 시찰하러 오는 게 아니야 여봐라 이방, 그 일을 어쩌면 좋겠냐 아니, 동래 부위에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잡을 안 쓰기십니까? 응? 내가 꼬투리 잡힐 일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냐? 응, 이방 너도 잘 생각해봐라 깨림직한 게 없더란 말이냐? 아니, 네 쟤는 많이 걱정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 이리 가까이 오라고 아니, 아니, 아니 부산 날이요 와요 여기서도 말씀 잘 들립니다 여봐라 이방 너는 그 꼬투리 잡힐 일이 없더란 말이지 아니,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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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네네네네 귀속 말이라도 하실라구요 아, 뭐 여기 모인 사람들 서로 문할 말이 뭐가 있다고 네네네 자, 자, 자 다가 앉아십니다 이 소매 끝에 이게 무슨 물건이더냐 아이고, 부산 날이요 소매는 와 잡하십니까? 야, 이리 와라 네 소매에 든 이 물건이 뭐냐 불었다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아, 이거 말입니까 엽전 아닙니까 엽전요 네 놈 소매에 엽전만 들었단 말이냐 이 부시럭거린 종이는 뭐냐 어디 내놔 보거라 아이고, 아이고, 부산 날이도 참 지가요 자, 요래 부산 날이한테 조용히 전화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뭐 이러십니까 그래? 이 엽전이랑 엄종이 날 먹이고 아예 무슨 짓을 하려고 아이고, 날이도 참 이겐요 동네부 들어와가가 장사해보겠다고 하는 시라이상이라고 하는 외놈이 전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 왕놈이 꼬투리가 아니고 뭐냐 무신 소리십니까 이래 부산 날이한테 전화하고 나면은 내하고 뭐 무신 상관이겠십니까 그래? 그럼 이런 걸 안찰사가 알면 아니, 이 자리를 안찰사가 봤다면 그 어찌 될 일이냐 아이고, 마 나리도 무슨 걱정이 그래 많십니까 안찰사한테 건네주면은 그만 아닙니까 뭐라? 안찰사한테 건네줘? 그 자리에서? 아니, 내 감투 날아가는데 안찰사한테 주라고 이 독약을 주란 날이야 깨끼라고 깨끼라고 아이고, 나리요 동네 들어와가가 백날을 털어보라 카소 입도 뻥끗할 사람도 없을긴데 에헤,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내려오는 안찰사는 달라 와예? 잔치상 열두 개 깔고 가무 기녀들 쫙 안쳐가가 뭐실긴데요 밥 한 장도 싫다 술 한 잔도 싫다 가무고 풍악이고 내놨다간 야, 홍두께 맞을 줄 알아라 그러는데 뭘 하자고? 어? 뭘? 아이고, 그래, 못 없는 안찰사가 온단 말입니까 하, 그라마는 또 다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꼼수수다 잡히면 곱절로 퇴섬이 맞는다는데 술을 싸이니? 아이고, 만 나리요 나리 천지에 깔린 개순데요 술 감당 꺼요 웃어? 아니, 당장 안찰사가 달려들 건데 웃어? 아이고, 만 걱정 마시이소 이 동네 성 이방이 나서면 아무 일도 없다 아닙니까 그라니까네 부산나리는요 다리 쭉 뻗고 기시쏘 아니다, 아니야 저 이번에 내려오는 안찰사는 니놈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인사가 아니야 와예 그동안 부산나리가 누구한테 뭘 받았는지 그래 먹고 무슨 일을 해줬는지 하나하나 다 드러날까 그게 걱정이십니까 깨기, 이만 먹기는 뭘 먹어 누가 들으면 내가 모두 다 걷어먹은 놈이 되겠다, 이놈아이 니놈들 수작을 내가 볼 줄 아냐? 가운데 토막은 니들이 먹고 머리나 꼬리는 네? 아이고, 만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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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욕미 아닙니까? 그 정도 마시이소 여기 이방, 호방, 이방들 명수들 아닙니까? 어허, 새겨둬라 새겨둬 이번에 오는 안찰사는 술도 안 통해, 여자도 안 통해, 그리고 엽전을 꺼냈다간 손가락을 자를 거다 장부, 장부 책을 보는 너는 귀신이야 장부 귀신, 장귀라고 불러 이래도 웃음이 나오냐, 이래도 아이고, 마 그런 장부 귀신 안찰사가 와, 와, 동네분교, 와요 네, 춘향가 가운데서 신년맞이를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꽃 풍류국장 이방전 얘기 중에 안찰사가 오신다니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예전에 안찰사라면 도지사급이었거든요 그렇죠 동네부로 온다는 안찰사 때문에 동네부사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아전들, 특히 이방은 껄껄 웃으면서 걱정 없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안찰사가 온다 거기다 그동안 아전이랑 부사랑 받아먹고 해먹은 게 있으니 걱정만 되겠어요 네, 그래도 동네부 이방은 큰 소리를 치는데요 네 과연 안찰사와 이방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가사 춘면곡을 음미해 볼까요? 네,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하는 성악곡이죠 시조처럼 짧은 시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비교적 긴 가사를 노래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사가 12곡이라서 보통 10위 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춘면곡은 봄날의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고요 네, 춘면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말 모군 이세계 작품이 전하고 있을 정도로 춘면은 오래전부터 선비들이 즐겨 노래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2가사에 전해오는 춘면곡 가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춘면을 느짓게여 죽창을 반개허니 정화는 작작헌데 가는 나비를 머무는 듯 안유는 의의허여 성긴 내를 띄워세라 네, 그 가사를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봄잠을 늦게 깨어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들에 꽃은 활짝 피어있고 가던 나비는 꽃 위를 머무는데 강기슬개 버들은 우거져서 물가에 떠 있구나 창 앞에 덜 괜 술을 2, 3배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친 흥을 부질없이 자하네요 백마 타고 금 채찍 들고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 꽃 향기는 옷에 베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광객인 듯 취객인 듯 그야말로 봄날 흥치가 도도하게 오른 풍류객의 호탕한 성장이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하죠 네, 햇살 따사로운 봄날 늦잠을 자다 일어나서 화창하게 펼쳐진 봄동산을 논의하는 풍광을 옛사람은 어찌 노래했는가 볼까요? 네, 먼저 목은 이색의 추면이라는 작품 한번 볼까요? 네 고려말 봄동산의 풍광과 봄날 잠을 어찌 깨는지도 훔쳐보게 말이죠 네 자, 목은이 노래한 추면인데요 봄 아침 햇살은 천지를 움직이고 맑은 밤기운 정신줄 흔든다 벽에 기대 코 골고 코 골다 겨우 눈뜨니 심부름하는 아이 손님 돌려보내고 산세들은 가는 사람 보고 놀라지도 않지 이 봄날 잠이라도 더 자서 흰머리 생기는 거 막아나 볼까 네, 고려말에서 조선 초까지 살았던 목은 이색 나른한 봄날 잠이 부족해 눈을 부비고 밖을 보니까 심부름하는 아이가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 주무시니 오늘은 돌아가시지요 그 아이 말에 손님은 또 발길을 돌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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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년이 전해준 걸 성수시화에 기록했는데요 봄잠을 깨어 딸은 술 한 잔 주렴 너머로 날리는 꽃잎들 이 인생 얼마 잃고 봄비 건너 하늘을 우두머니 본다 네 이처럼 옛사람들은 춘면을 취재로 다양한 가사를 남겼던 거죠 네 네 지금 12가사 중에 들어있는 춘면곡 그 너머에 춘면을 노래한 가사들이 전해오고 있고요 네 네 며칠 후면 이제 바로 입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 명절이 다가오고 또 정월 대보름을 건너면은 어느새 봄 햇살이 그냥 졸다 깨다 하는 때가 올 겁니다 네 네 네 자 노래로 먼저 만나볼까요 12가사 가운데서 춘면곡을 김오라의 노래로 음미해봅니다 억수나이 저기 말이야 억수나 그 매사냐제가 말이요 어따 경사라고시야 자라만 인간문화제 소리 들을 참이란 말이요 어마 인간문화제라거라 응 어따 따 꿈도 꾸들발라고시요 왜 매사냥 그거 무용문화제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뭐 용금이라도 꾸었다요 아야야야 그게 앞으로 매사냥도 무용문화제가 될 수 있다는기요 그래서 요새 매사냐제는 해동청 보람에 대불고 강훈련 중이란 말이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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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말로 매사냥도 인간문화제가 될 수 있다 그거요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법이 바꿔불었다요 아만아만 앞으로는 매사냥뿐 아니라 전통기회나 한의학 그리고 놀이축제도 중요 무용문화제가 될 수 있다는기요 세상에 매사냐제 평생을 그냥 보람에 키우면서 그 고생을 하더니 에이 그란디 매사냐제는 안되겄던디 어메 아니 억수나 아 재수없게 그게 뭔 소리요 매사냐제 들으면 어쩌려고 안되겠단 소리요 엊그저께 말이여 매사냥 훈련한거 봤는데 보람에 확 날리면서 그냥 레츠고 하더란게요 아 그러니께 니는 그걸 처음 봤단 말이여 거시기 그 매사냐제 보람에는 말이여 우리말이랑 영어를 다 알아듣는단게 뭐였따 아 그냥 우리말로 가 잡아 그러면 될 것을 어째서 그냥 레츠고 소리냐고 아따 억수나 너 답답하기는 아야야 그 매사냥이 유네스코 세계무용유산이잖이요 나도 안당께 아이 근디 고것이랑 레츠고가 뭔 상관이다요 어따 요새는 말이여 그 매사냥 구경하겄다고 오는 그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디 거기서 레츠고 소리에 그냥 창공을 박차고 날아간 그 해동총 보람에헌티 화이팅! 보람에헌서 얼마나 신내는디 워마 외국 관광객 박수담시 레츠고 훈련을 시켰다거라? 예예 어? 아 그라믄은 나가 오늘 가가지고 시험해봐야 쓰겄네 아야야 아 매사냐제 시방 인간문화제 되겄다고 훈련중인디 니가 시험을 해보겄다고요? 네 어쩌게 말이여? 보람에가 꽁을 차악 잡아챌 때에 컴온 베이비! 알아듣는가? 히 봐야 할거아뉴 아야야 억순아 그냥 구경이나 휴 컴온 베이비가 뭐냐 억순아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새 타령을 김소희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매사냥 명수 이번에 중요무용문화제에 도전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앞으로 중요무용문화제가요 7개 종목으로 심사 범위를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종목을 보면 한의학 전통기예 민속신앙 구전전통 생활간습 놀이 축제 이런거죠? 네 네 전통문화 보존범위가 한층 넓어질거라니까 네 이참에 매사냥 국가지정 중요무용문화제도 탄생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럼요 억순이 마을의 매사냥 명수인 매사니아제도 이참에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보존과 발전 차원에서 우리 심사 범위를 넓힌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시간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